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지난 8년간 85개국을 여행한 댄과 오드리 부부. 처음엔 이렇게 오랜 여행을 할지 그들도 몰랐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1년 정도 안식년이 갖고 싶어 떠난 길이 오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고향인 미국을 떠나 프라하에서 안정적인 경력을 쌓아가던 두 사람에겐 늘 세계여행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요. 소박한 결혼식을 계기로 몇 달간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던 2004년 태국에서 하룻밤에 400바트,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만 3천원 정도인 방갈로에서 본 석양은 그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물질적인 만족을 넘어 낯선 삶의 경험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을 느낀 거죠. 그 길로 돌아와 첫 안식년을 위해 과감히 그동안의 삶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아끼던 물건과 옷을 처분하고 외식과 술도 줄이며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배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면 눈물을 머금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 과감히 집을 떠났고 지금까지도 여행 중인 겁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우리의 시간을 들었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을 하여, 왜 이렇게 하는지? 너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anything in life that you're looking to do, whether there's some special project you have in mind, whatever your goals and objectives are, the one recommendation we make is never put yourself in a position where you're going to end up somewhere later in life looking back and wondering what if, and wondering with regret. 부부는 그렇게 그루지아 공화국에서 중국까지의 실크로드를 걷고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정상에 올랐으며 이란에서 이스탄불까지 60시간 동안 기차를 탔고 남극 대륙에서 펭귄을 따라다니며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그 과정을 남겼는데 어떤 여행 패키지에도 없는 그들만의 길은 곧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고 여행지 개발과 강연 등의 일로 이어졌습니다. 자신들만의 경험을 사람들과 나누고 여행 경비까지 마련하면서 어느새 그들은 세계 여행가라는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안정적인 수입과 친구들을 뒤로 한 새 막연한 두려움과 설렘을 선택한 그들은 불안함을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을 여행을 통해 알았다고 말합니다. 현재 그들은 독일 베를린에 머물며 책을 쓰면서 새로운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들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자신들처럼 세계 여행을 꿈꾸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 세상은 세계 여행을 꿈꾸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